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들의 실적 합계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500대 기업의 지난해 매출은 3,026조 8,266억 원으로, 500대 기업 매출이 3천조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업이익은 248조 4,3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59.3%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공기업과 조선기계설비, 에너지, 서비스, 식음료 등 5개 업종을 제외한 16개 업종의 영업이익이 증가했습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3.5% 증가해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SK하이닉스와 포스코홀딩스, HMM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내가 그 뒤로 한 대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상위 100대 기업으로 dahцify Thailand.